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이 생명이 아니고 공기가 생명이 아니고 그대가 생명이 아니에요. 뭐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 속에 있는 힘, 에너지가 유전자를 살리는 힘, 그 힘이 바로 썩는 계란입니다. 썩는 계란의 눈에 있는 생명을 받지 못해서 못했던 유전자에게 38도라는 기본 여건이 갖춰지면 생명이 와서 썩지 않는 평화리를 만들어요. 몇 도에서도 안 썩어요? 38도에서도 안 썩어요. 이런 기적의 힘이 있다는 것.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아시겠죠?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생명일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뉴스타트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 있는 모든 유전자들이 이 생명을 최대한으로 받게 하도록 해주는 기본 여건 8가지를 뉴스타트라고 부른다. 그래서 뉴스타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콩이 하나 있습니다. 콩도 뭐가 있어요?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은 뭐예요? 눈은 유전자입니다. 유전자가 딱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 눈을 떼 버리면 콩에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왜 저기 눈에서 싹이 나기 시작해요? 그 눈 속에 싹 만드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명이 짠 오면 뿌리가 나요. 이제 뿌리가 맨 처음 나와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그래서 유전자의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짠 생명이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떡잎이 나요. 그 다음에 줄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1번 2번 떡잎, 줄기 3번 그 다음에 무슨 유전자가 켜져야 돼요? 이 가지를 치는 유전자가 켜져요. 4번 가지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잎사귀가 나와야 돼요. 5번 그리고 꽃이 피해야 돼요. 꽃이 피곤하면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려요. 7번 그래서 1, 2, 3, 4, 5, 6, 7 이까지 단계별로 순서대로 유전자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생명이 탁탁 와서 이 7가지 유전자가 켜져서 결국 콩, 콩알 또는 씨 하나가 콩나무로 콩나무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생육하고 뭐하라? 번성하라. 번성은 이걸로 번성하죠. 그렇죠. 그래서 콩알 하나가 수십 개, 수백 개의 콩알로 번성하는 거예요. 자라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힘, 그 지혜가 바로 생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 한 글자 이 생명을 복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생명을 모르니까 생명 아닌 것을 자꾸 복이라고 그래요. 돈복, 재복, 돈복, 사업복, 전부 거의 다 돈에 관련되어 있고 제일 나쁜 복이 무슨 복이에요? 여자가 줄줄 따라다니는 여보. 마누라복은 좋죠. 그래서 그런 생명 아닌 것들을 주로 우리 일반인들은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명을 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2편 133편에 보면 예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 준다. 하나님이 복 준다는 말은 생명 준다는 말입니다. 사랑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그 생명을 받으면 그 복을 받으면 생육하고 반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무하라. 생육하고 반성하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복으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생육하고 반성하며 질병은 회복되는 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돈 많이 버세요. 이게 참 유치한거죠. 자, 이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순서대로 이렇게 콩이 생육 번성하게 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 그 생명은 복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으세요. 자, 생명. 돈 가지고 자라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 콩 한 알이 복을 받아서 이렇게 유전자들이 착착착착 켜져서 콩나무가 되어서 콩이 많이 열려서 생육 번성을 잘하게 되는 어떤 여건이 갖춰져야 해요. 그렇죠? 어떤 여건이 갖춰져야 해요. 첫째, 이 콩을 흙을 파고 어떻게? 심어야 해요. 콩을 호주머니에 넣어봐야 절대 이렇게 안 돼요. 호주머니에 넣고 있어봐야 콩을 책상 서랍 속에 넣어봐야 절대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이 안 온다. 왜 생명이 안 온다? 여건을 갖춰 주지 않았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계속 생명을 여러분의 염두에 두어야 해요. 염두에 둘수록 생명을 생각하고 그럴 수록 여러분의 유전자가 생명을 받아요. 왜 호주머니 속에 있는 콩은 싹이 안 나냐? 그러면 호주머니 속이니까 안 나죠.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호주머니 속에 있는데 어떻게 생명이 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라. 그게 진짜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생명이 오긴 오는데 호주머니라서 싹이 안 난다. 그건 틀린 대답이에요. 흙에 심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여건을 갖춰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안 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 계란도 생명이 안 오는 계란은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거는 생명이 안 오기 때문에 썩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부화기 안에 부화기 안에 계란이 지금 열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썩는다. 그럼 그건 무슨 소리예요? 생명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생명이 안 왔냐? 뭐 때문에 생명이 안 왔을까요? 나머지 열 한 개는 생명이 왔어요. 지금 병아리로 변하고 있는데 한 개만 생명이 안 와서 썩었어요. 왜 안 왔어요? 그게 무정난이야. 무정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빠 유전자가 안 들어온 거라. 엄마 유전자밖에 없어. 그러면 생명은 안 들어옵니다. 그 계란만 그것도 알고 보면 참 놀라운 거예요. 왜 놀랍니? 계란을 겉에서 보고 이게 무정난인지 유정난인지는 절대로 몰라요. 아무도 알아낼 사람이 없어요. 우리 사람이 무정난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란을 깨야 돼요. 깨서 어떻게? 신혼을 떼어내가지고 현미경으로 아빠 유전자가 있나 없나 봐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란 안 깨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초인간적인 능력 초인간적인 지능 그래서 전지 기전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힘.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콩이 콩나무가 될 수도 있고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면 무엇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 속에서 즉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서 한평생을 살다가 내가 맨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죽을 때 이 생명을 인식하고 살았냐? 생명이 이렇게 우리를 감싸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죽는 거냐?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공간 공간을 석가모니 선생님이 뭐라고 불렀죠? 공이라고 공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가 공이에요. 왜 제일 중요할까?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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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요해요?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공간이라는 것은 뭘로 꽉 차있다? 생명으로 꽉 차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이 최고지. 그래서 불교에서도 공을 깨달아야 돼요. 반야심경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 있죠? 공적 시색. 사람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공적 시색이란 말쯤은 한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공적 시색. 그 다음에 색 즉 시공. 공적 시색만 알면 색적 시공이란 말은 자연이 알게 되는 건데 공 즉 시색. 그 말은 공이야말로 곧 무엇이다? 색이다. 공은 아무것도 없는 걸 뜻해요. 그렇죠? 공이야말로 진짜로 색이다. 이 말입니다. 진짜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을 쫓지 않고 색을 쫓는다. 그 말은 뭐냐면 명예를 쫓는다. 부를 쫓는다. 그것은 사람이 죽고 나면 있는거요? 없는거요? 없는거야. 그건 뻥이야. 아시겠죠? 그것만 그런 것만 쫓아가다가 따라가다가 덜커덕 죽으면 남는 것 하나도 없다. 그래서 공이야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게 공 즉 시색입니다. 공이란 것은 즉 진짜 존재하는 것이다. 왜? 그 공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공 안에 있는 실존하는 무엇을 찾아라? 생명을 찾아라. 불교에서는 생명이란 단어는 잘 안 쓰더라고요. 생명이란 단어 대신에 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수명할 때 목숨숫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공은 무엇이냐? 무량수다. 무량수 라는 말은 뭐예요? 양을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한 생명이다. 그것이 공에 꽉 차있다. 더 이상 채울 수도 없을 만큼 꽉 차 있는데 인간은 그 수 그 생명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래서 명예를 추구하다가 부를 추구하다가 권력을 추구하다가 다 그게 뭐예요? 알고 보면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명예욕이라는 욕자를 붙여 권력 욕 그렇죠? 그 욕을 따라가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수 무량수를 쫓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저는 이런 면에서 불교를 참 석가모니 선생님의 가르침 이분이 정말 깊이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 공이 무엇입니까? 석가모니 석가모니 선생님은 무량수요 무량광이니라 이렇게 가르쳐요. 무량광이니라 무량광은 뭐예요? 빛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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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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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저께 요한복음 1장 보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놀랍죠? 빛이요. 생명은 빛이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그러면 그 공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석가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즉 제자들이 묻는 것은 거기죠. 일상생활에서 그 수 생명과 그 광 그 빛 모량광과 모량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석가모니 선생님의 답변. 석가모니 선생님의 이제 여러분 석가모니 선생님의 답변을 예측할 수 있어야지. 다 배웠잖아. 그 생명과 그 빛 제 본질은 뭐라?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석가모니 선생님은 말을 살짝 바꿔서 하는 거에요. 생명을 수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처럼 바꾼게 뭐에요? 대자 대비를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공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공 이콜 뭐에요? 대자 대비 사랑이지. 그 사랑이 바로 생명이요. 빛이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이런 것을 좀 배워대. 아시겠죠? 이제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취직을 하느냐? 어떻게 사업을 성공하느냐? 이런 것만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성공해서 적어도 암에 들컥 걸렸으면 이제 이게 뭐에요? 내가 그거는 무엇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타난 거에요. 생명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색을 추구하고 있었다. 욕심을 명예욕 권력욕 이런 이 세상 욕심을 추구하다 보면 그 욕심을 좋은 말로 하면 세상 성공이지. 그래서 참 멋있죠. 그렇죠? 자꾸 뭐 불교라고 해서 부처 앞에 가서 목탁 두드린다. 우상이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 깊이 보라이만 해요. 그렇죠? 좀 더 깊이 그래서 그러나 이 성경은 그런데 이런 색공적 시, 색삭적 시공 이런 말은 너무 어렵게 써놓은 거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참 쉬워. 그렇죠?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 이 생명, 이 사랑이 와서 이 공을 이렇게 생육하고 어떻게? 본성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데는 여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여건이 뭐예요? 네? 심어야 돼. 안 심으면 절대로 생명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심는다는 것은 영양을 공급해야 된다. 영양을 공급해야 된다. 영양을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영양 공급을 영양을 미국말로 nutrition 라고 합니다. N nutrition 그 다음에 물을 줘야 돼요. 그렇죠? 네?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water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햇빛은 콩에게 뭐를 공급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햇빛이 와서 광합성을 해서 만든 쌀 그렇죠? 감자 이런 탄수화물들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햇빛 Sunlight 햇빛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 이런 화분에다가 꽃이 어디로 없나 어디야 네 자 화분에다가 콩을 심었다. 그래서 물을 줬다. 그래가지고 깜깜한 햇빛이 전혀 안되라는 캄캄한 벽장에다 나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요. 왜 썩어요? 생명이 안 와요. 왜 생명이 안 와요? 왜 기본 여건 햇빛이 없어서 안 와요? 이렇게 돼있다. 그래서 다 생명이 있구나. 여러분 아침에 스트레칭하고 생명이 있다. 생명 구호만 외치지 말고 그거는 하루종일 생명이 있다라고 어떻게 계속 생각하라는 얘기에요.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어.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같이 못된 년에게도 하나님은 생명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셔. 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주신다고. 내가 시어머니 뺨다구를 어떻게 때려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신분이다. 이래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확실해져야 돼. 그럴 때 이 힘이 솟는 거에요. 그럴 때 유전자가 회복하는 거에요. 그런 거에요. 배우긴 배웠는데 가만히 있자. 뭐라고 그랬더라. 아까 들을 때는 알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양, 물, 배피, 그 다음에 콩은 뭐는 필요가 없어요? 운동은 필요가 없어요. 왜? 땅에 뿌리를 막고 있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그러죠. 그래서 운동은 없어도 돼요. 자, 햇빛.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에요? 절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반바지도 입을 수도 있고 반팔도 입을 수도 있어요. 햇빛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지나면 너럿바위 가서 우통 벗고 일광욕도 좀 하고 좋죠. 절제를 템프란스라고 불릅니다. 템프란스 템 템 템 운동도 나에게 지금 알맞게 해라. 욕심부리지 말라. 운동 절제 해야 되요. 뉴 스타트를 하면서 내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면 자꾸 특히 이 운동을 오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 보고 오늘은 5천보만 걸으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보면 알아. 그렇죠? 아하 이거는 조금 과하구나. 그거를 다. 그래서 그 과하다, 적당하다라는 것은 누가 알려주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게 정신. 그 정신 차리는 사람은 과로하지 않고 과식하지 않고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과식 안하는 절제도 사실 여러분이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이렇게 접시 이렇게 뜰 때 얼마나 많이 뜰 것이냐 적게 뜰 것이냐를 항상 성령은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뜨면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됐다! 됐다! 그리고 여러분이 잡수시다가도 아직도 내가 다 못 먹었지만 음식이 좀 남았지만 접시에 그래도 이 정도 먹었으면 뭐예요? 됐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교회 나가거나 절에 가거나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저도 이게 너무 맛있으면 됐다! 상구야! 됐다! 그럴 때 저도 가끔 가다가 못 떨어뜨린 척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꼭 이 속이 더부룩하다든가 그러고 나면 더부룩해서 잠잘 때도 편히 못 자고 꼭 손해를 봐요. 그래서 항상 그 나지막하게 들리랑 말랑 부드럽게 강제적으로 얘기 안 해요. 상구야, 저한테는 하나님이 경상도 사람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상구야, 마, 떼떼. 그렇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거부해도 성령은 참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성내지 아니하며 다 그렇게 됩니다. 박수! 박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강제로 급박을 주고 안 하면,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라 이 새끼! 그런 조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절제. 이 절제는 사실 절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마치 우리의 자유를 속박당하는, 제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아요. 그게 이제 나쁜 느낌이에요. 자, 하나님은 상고야 됐다. 고만먹어. 그런데 악령은 뭐라 그럴까요? 절제 안 하게 합니다. 먹고 싶은데 쳐먹어. 그래서 그 둘의 성령과 악령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라트를 할 때는 항상 성령을 선택하도록 정말 선택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 밥을 뜰 때 어느 분이 많이 뜨시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것은 무김치, 무 이렇게 썰어서 그 김치가 좀 짜게 된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거를 한 여덟 쪼가리, 열 쪼가리 오잠 밤에 잘 주무셨는지 몰랐다. 그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속이 아직도 몇 십 개 오셔서 그게 그렇게 당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 내 자유를 제한받는 게 아닙니다. 이 악령들은 우리에게 아주 나쁜 개념을 심어 놓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게 뭐냐? 네 먹고 싶은 대로 처먹는 게 자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그건 나한테 과식이 되고 과식이 되면 뭐가 못 와? 생명이 못 와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받기 위하여 조절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쪽이 좋은 거예요? 절제하고 생명을 받는 것이 옳아요. 막 과식하고 생명을 못 받는 게 옳아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내가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유를 쟁취하는 것을 절제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꾸 악령의 잡신들에 휘둘려서 살면 우리는 다 욕심으로 살죠. 그러면 절제가 안 되면 결국 생명을 충분히 받지. 100% 받아야 될 생명을 10%밖에 못 받으니까 유전자가 10%밖에 작동을 못 하니까 결국은 우리 몸 안에 병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다가 재석 없이 암에 걸려서 삼겹살 먹을 자유도 없어. 삼겹살 먹을 자유. 담배 피울 자유도 없어. 술 먹을 자유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은 절제에 대한 또는 뉴스타트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이요? 부정적인 생각이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게 생명의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악령들은 항상 이것을 뒤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절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절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개념은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삼겹살로부터 담배로부터 술로부터 자유를 얻었구나. 무엇을 얻을 자유? 생명을 받을 자유. 이때까지 악령들이 나를 생명을 충분히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욕심으로, 식욕으로 나를 꼬셔서 결국 생명을 못 받도록 그렇게 내가 살고 있었구나. 이제는 그런 생활로부터 어떻게 해탈을 했구나. 탈출을 했구나. 이제는 자유를 쟁취했구나. 그것이 절제에요. 그래서 절제의 진짜 확실한 개념은 무엇을 회복하는 거다? 나의 생명을 받을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절제에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 물은 하루에 여덟 잔을 마시라고 한다. 그러면서 또 불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물을 하루에 여덟 잔은 마셔야 되는데 그리고 숨도 스트레칭도 하고 쉼 호흡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악령은 숨을 못 쉬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숨을 안 쉬어 사람들이 숨을 깊이 속 시원하게 쉬지 못합니다. 악령이 와서 우리를 항상 긴장시킵니다. 그렇죠? 긴장시키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숨을 죽입니다. 그래서 숨을 죽이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악령이 왕창 닥치면 숨이 막혀요. 그런 사람은 숨이 막히게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산소 공급을 충분히 못하고요. 그래서 뉴스타트에 와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숨을 심호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상하게 물이 안 땡겨요. 여러분이 500cc 짜리 4병을 먹어야 되는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한 병도 먹을 똥말똥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4병을 먹어야 되는데 한 병밖에 못 먹는다고 치면 25%밖에 수분 섭취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공기, 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을 25%밖에 섭취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성적 산소결핍증, 만성적 수분결핍증에 세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 같으냐 하면 화분을 해가지고 화초를 심어 놓고 거기에 물을 안 주는 거야. 거기에 25%밖에 안 줘. 그러면 여러분 화초가 어떻게 될까? 시들어. 맨날 피곤해. 그래서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주지 않는다. 물 공급을 충분히 안 해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의 세포들이 항상 피곤하게 맺는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호흡도, 공기 충분한 공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물론 그래서 하루에 한 차례쯤은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시로 누구를 기다리게 됐다.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동안 수려칭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심호흡을 하시고 특히 여러분이 산책하실 때 심호흡을 하면서 그래서 칙칙 푹푹 하세요. 아시겠죠? 보통 사람들이 산책할 때 칙, 푹, 칙, 푹 그러니까 칙, 푹, 칙, 푹이라는 것은 숨을 한 번 들이쉬고 한 번 내쉬고 한 번 들이쉬고 한 번 내쉬고 하는데 칙칙, 푹, 푹은 뭐예요? 두 번씩 가라. 두 번 들이쉬고 두 번 내쉬고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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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내쉬지도 않고 너무 들이쉬지도 않고 아주 숨이 어떻게 해요? 호흡이 얕아요. 그래서 공기 교환량이 25%밖에 안됩니다. 적어도 공기 교환량의 75%로는 되도록 호흡, 심호흡.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콩은 뭐만 해주면 돼요? 영양물, 햇빛, 절제, 공기만 있으면 돼요. 콩도 물을 너무 많이 줬다던가 무슨 좋은 비료라고 해서 왕창 주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요? 죽어요? 왜 죽어요? 좋은 거 너무 많이 줘서 절제가 안 돼서 생명이 안 와요. 그래서 죽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왜 그렇게 비료 이상으로 주면 식물이 죽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좋은 거 많이 주는데 더 잘 자라야 되는데 좋은 영양소를 많이 주는데 왜 죽지? 생명, 모든 것은 작당해요. 만약 좋은 거 많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지고 더 잘 자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험악해집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은 좋은 거라고 하면 뭐든지 더 처먹으려고 그렇게 돼 보세요. 이 세상 험악해지지. 그러니까 딱 누구든지 필요하냐고. 그래서 사자들도 짐승 사냥해서 뜯어 먹어도 절대로 과식 안 해요. 딱 먹을 만큼 되면 물러나. 그래야 생명을 충분히 받지. 그 절제는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콩은 뉴스타트를 할 필요는 없고 뭐뭐 하면 돼요? 뉴스타만 하면 돼요. 콩에게는 식물들에게는 뉴스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에 심지 않아도 물만 줘도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만 주면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않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만 주면 아무리 기다려도 콩나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번성 열매가 안 맺어요. 꽃 피우는 유전자가 있어도 꽃 절대로 안 펴. 그러므로 열매가 맺을 수도 없고 잎사귀 만들고 가지 만들고 잎사귀 만드는 이 가지 치고 잎사귀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도 안 켜져요. 생명이 그거 안 켜. 물만 줍니다. 왜? 물만 가지고 콩나무가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콩나무가 되게 하려면 더 많은 영양소 공급이 흙으로부터 섭취가 돼야죠. 그렇죠. 그런데 흙에 심어져 있지 않으니까 딱 어디에서 끝나는 거예요? 콩나물에서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알아서 안 되니까요. 콩나물. 그래서 땅에 심지 않으면 그래. 너희들은 꽃도 필 수 없고 가지도 칠 수 없고 잎사귀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대충 콩나물까지만 가고 그래서 비빔밥으로 가라. 그래서 기본 여건을 충분히 누스타로 갖춰주면 생명은 결국 콩 하나를 콩나무로 만들어 주신다. 확실합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생명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잘 하시면 생명이 콩나물 차원에서 끝나지 않도록 열심히 생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동물들은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엑서사이즈. 운동하지 않으면 유전자들이 다 꺼집니다. 아시겠죠? 동물들이 움직인다고 동물이라고 합니다. 동자. 움직인 동자. 동물들이 안 움직인다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하여튼 활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니까 피곤해질 수, 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식을 Rest. 동물들이 운동을 안 시키면 생육 번성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아서 동물원에 넣었다. 그러면 동물원에서는 운동할 수가 없어요. 사자들이 운동할 때는 언제 합니까? 사냥할 때에요. 그런데 사냥도 아무리 사자라도 첫 번째 만에 탁 잡는 사자는 거의 없어요. 한 다섯 번 시도해야 한 번쯤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실컷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을 충분히 하고 한 마리 잡아요. 그런데 동물원에 들어가면 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냥할 필요가 없으니까 동물원 직원이 고기 덩어리 던져 주고 가니까 운동 안 해요. 맨날 먹고 어떻게 해요? 맨날 자는 거에요. 하품하고 그러면 유전자가 쫙 꺼져요. 꺼져서 무슨 유전자까지 꺼지냐면 생식 유전자 성적으로 욕구가 생기고 성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꺼져 버리니까 성적 욕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암컷이나 수컷이나 같은 방에 넣어줘도 수컷이 암컷 보고 너 여기서 뭐 하는거에요? 그럼 암컷이 뭐라고 그러게? 너무 오래겠는데? 몰라요. 욕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원에서는 인공임신을 시켜야 돼요. 시험관 아기 만들어야 돼요. 아십니까? 그리고 시험관 아기 만들어서 임신을 시키죠. 그러면 저 새끼가 나오잖아요? 새끼가 나오면 젖 안 먹여요. 왜 젖 안 먹일까? 이렇게 살아봐야 사자다운 삶이 아니다. 그리고 젖도 잘 안 나오고 동물원 직원들이 울리로 먹이고 그래서 키우는 거에요. 그러니까 운동 안 하면 올바른 삶이 사라지지 않는거에요. 그래서 운동은 여러분 활동적으로 꼭 규칙적으로 여러분이 하실만큼 꼭 하시도록. 그래서 동물들은 뭐 하면 돼요? 콩은 식물은 뉴스타 동물들은 뉴스타 새별입니다. 뉴스타 를 해야 돼요. 사람은 뉴스타 만 해가지고 안됩니다. 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맨 마지막 T T 신뢰,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강의를 듣고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힘이에요. 알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선택하겠다. 인간에게는 선택이 필요해요. 왜? 인간은 악령과 성령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악령 쪽을 선택하면 유전자는 꺼지게 되어있고 성령 쪽을 진선미 그 사랑을 선택하면 유전자는 다시 회복하게 되어있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이다. 그 선택을 위하여서는 뭐를 해야 돼? 알고 신뢰를 해야죠. 신뢰를 해야 믿음이 가야 선택을 하지. 그래서 인간은 뉴스타트 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뉴스타트는 무엇을 받는 생명 곧 하나님의 빛을 우리들의 모든 유전자들이 받게 해주는 기본 여건들이 바로 뉴스타트다. 바로 그래서 뉴스타트를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구나. 이것이 무슨 식이요법이 아니라 기본 여건에 불과다. 현미바보로 내 암을 치료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없애라. 내 질병을 내 당뇨를 나의 자가 면역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길이다.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은 음식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이 한다. 생명을 내가 받기 위하여 기본 여건을 구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절제를 하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념 정리가 딱 돼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을 받을 길은 있어야 없다. 생명을 받지 않는다면 나의 치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갈 길은 뉴스타트밖에 없다. 여러분 뉴스타트를 선택하신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알겠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